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46번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조소 등마다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된다 이 경우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지켜야 할 기준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나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나 선임은 똑같아요 선임은 앞에 있는 사람이 그만두든지 아니면 건물 지어가지고 사용성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인이 선임을 해야죠 누구를 자기가 선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인이 내가 거기에 있는 점유자나 소유자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을 하고 이 선임을 했으면 그냥 선임했으면 끝이에요 4대 보험 들어주고 난 선임했어 그냥 끝 이게 아니라 신고를 해야죠 몇일 이내에 14일 이내에 누구한테 소방본부장 서장한테 신고를 합니다 나 이러이러한 사람을 선임했시오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다? 소방안전관리자나 위험물안전관리자나 이 선임에 관한 부분은 똑같다 라는 거예요 선임 30일 신고 14일 1번 재소수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해임 또는 퇴직한 날 퇴직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15일 15일은 뭐예요 뜬금없죠? 14일도 아니고 3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맞죠 이거는? 얘가 들렸네요? 뒤에 볼까요? 3번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뭐 이렇게 해서 대체자를 선임을 할 때 대체할 수 있는 기간 30일 이래요 대체할 수 있는 기간 30일 선임 빠지는 기간하고 똑같아요 빠질 수 있는 기간은 똑같이 30일입니다 맞고 얘 읽어보시면 맞고 뭐 자 1번이 틀렸어요 47번 상주공사 강리해야 할 대상으로 오른 것은 상주공사 현장의 감리가 그냥 매일 출근해가지고 일괄을 다 거기에서 보내야 되는 것 그게 상주죠 일반 감리는 이건 상주공사 감리고 일반 감리는 일주일에 한 회 와가지고 보호하는 거 그게 일반 감리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상주가 더 규모가 큰데 상주를 해야 되겠죠 조그만 데는 상주 안 해도 되고 일반 감리로 해도 되고 그 규모가 뭐냐면 일반 특정수방대상물은 3만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또는 공동주택 이런 아파트 아파트는 16층 이상 500세대 얘네들은 상주해야 된다 그 아래는 일반 감리로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답인가요 2번이 답이네요 48번 화재해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 청구서에 첨부해야 되는 서류 손실보상은 누가 해줘요 돈은 시도지사 돈은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돈 없어요 돈 없어요 가난해요 소방, 시도지사가 물주입니다 물주 물주한테 시키는 건 소방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에 대해서 시키죠 시키거나 이런 이 조치 이 조치 같은 것도 쓰지 못하게 하거나 뭐 해가지고 내가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시하는 건 소방서장, 소방본부장이에요 하지만 그 보상은 누가? 시도지사가 하는데 그때 서류, 첨부에 대한 서류로 틀린 것 손실보상 합의서 합의를 누구하고 해요? 합의를 누구하고 해요? 지금 합의하려고 이거 돈 달라고 하는 건데 합의 대상이 없잖아 지금 합의는 이쪽하고 하는 건데 합의서는 없어요 첨부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자체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손실을 봤으니까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 사진을 찍어야 되겠고 그리고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이것도 이거 제출하고 내가 그게 내 거라는 거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것들을 첨부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49번 육류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육류 위험물 용류 위험물 성질은 산화성 액체죠 종류는 과과질이 있습니다 과 과 질 과산화소소 H2O2 과산화소소는 농도가 36웨이트 퍼센트 이상 인 것만 위험물이에요 36웨이트 퍼센트 미만인 것들 이런 것들은 위험물이 아니죠 우리 약국 같은 데 가서 소독하기 위해서 과산화소소 사는 거 5%라겠던가 얼마인가 그것밖에 안 돼요 거의 다 무리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위험물이 아니고 농도가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과 염소산 HClO4 과 염소산 이런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과 염소산으로 산으로 끝나면 육류입니다 이것도 질산이죠 산으로 끝나면 육류예요 근데 뭐뭐 산 금속 과 염소산 과 염소산 나트륨 과 염소산 칼륨 이렇게 된 거 이런 것들은 인류 위험물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과 염소산 염류 이 염류가 금속 같은 개념이에요 이 과 염소산 나트륨이나 과 염소산 칼륨이나 과 염소산 암모늄이나 이런 것들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인류 위험물 이거 산으로 끝나는 얘네는 다 육류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웬만하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질산 HNO3 이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인 것만 육류 위험물로 들어간다 라는 얘기죠 답은 4번이 되겠죠 당연히 얘는 몇류? 1류 50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 대상물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특별조사 대상과 거리가 뭔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화재 경계지구에 대한 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 지금은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그거 말고 소방기본법에서도 특별조사를 실시하죠 어디에서 화재 경계지구 특별조사죠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거 당연히 해야 되고 2번 관계인이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 등 방화시설 비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이 불성실하다고 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방을 관리사가 가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보고서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뭐가 안 맞아 그럴 때는 특별조사를 나가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고 3번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거나 소방대상물이 정기점검이 필요한 경우 발생한 우려가 있어야 점검을 해 발생한 우려가 없는데 왜 점검을 해요 답은 3번이겠네요 국가적 행사 이런 때는 진짜로 진짜 그야말로 특별조사죠 51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에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은 연 몇 회 연 교육훈련 연 1회 자 통보는 10일 전 10일 전에 통보하죠 자 교육은 누가 해요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이게 자 화재경계지구 이것도 기본법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죠 기본법에서 52번 화재해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 기준 중 종합정밀 점검에 대한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거 자 1단위는 1단위 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사 한 명 보조인력 2명 자 이렇게 3명의 한 팀을 구성해가지고 그걸 1단위라고 합니다 1단위가 종합정밀 점검은 하루에 만제곱미터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동기능 점검은 만 2천 제곱미터까지 할 수가 있어요 작동이 좀 더 만만하다는 얘기죠 좀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다냐 무조건 하루에 만파퀴 보더냐 그러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보조 플러스 1명 되면 종합은 3천 제곱미터를 더할 수가 있어요 3천 5백 제곱미터 그러면 보조는 한두 끝도 없이 늘릴 수 있느냐 그럼 10명 늘리면 3만 더 할 수 있게 그럼 이것까지 4만이게 그러지는 않다 이거죠 보조는 최대 2명까지 2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여기저기를 옮겨다니면서 점검을 할 때 그렇고 하나의 건축물만 점검을 할 때 하루에 하나의 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이 몇십만짜리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루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여러 번 가잖아 그럴 때 하루에 할 수 있는 피크는 여기에다가 보조 인력을 4명까지 플러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조 인력 6명까지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배치 기준을 배치 신고를 할 수가 있죠 답은 기본 얘는 종합 만 작동 만 2천 3 3 4 5 6